그리고 요 의상 보이십니까? 오늘 특별하게 속초 온다고 속초 해수욕장 색으로 이제 바다 색으로 맞췄는데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우고 갈 때가 있으니 미련을 남투지 마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움만 간직을 하게 아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미련 진지를 말고 보는 미련 같지 마세요 그대여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속초 인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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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멘